참가 번호 4번입니다. 신혼동의 장미아씨가 준비하고 있는데요. 늦게나마 노래하는 꿈을 기룰 수 있어서 참으로 기도록 합니다. 준비한 노래는 김수자의 이문 멍멍의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이미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마음이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눈물 주고 마음 주고 눈물 주고 마음이 망설이다가 이문 멍멍에 이문 멍멍에 사랑 말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라도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꿈을 주고 꿈도 추고 멀어쳐 갔네 이 문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멍서리다가 이 문 먼 곳에 멍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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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중 멍서리